가을의 길목 지은이 허헌 계절이 옷을 갈아입으려 하네 하나 둘 물들어가는 나뭇잎 계절은 어김없이 우릴 찾아오려나 보다 반기는 이도 없으련만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가을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걸까 여기 계신 님을 저기 계신 님을 아니면 나를 만나러 오는 걸까 만인의 연인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 곁에 다가오지만 가을이란 고운 빛이 눈이 부셔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들켜버리네 아 나도 가을을 벗삼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대문 앞을 사상거려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일을 계속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